일본 그 팬 콘서트 팬미팅 콘서트가 만석이 매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그 추세가 됐습니다 그럼 도형군은 또 일본에서 또 태어났으니까 일본어로 일본 팬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아 됐어요? 쓰임이 마세요? 이 정도인가요? 아 못다한 말들은 직접 만나서 한다고 하네요 아 이 정도? 그죠 됐어요 네 제가 더 쓰임이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형군 해외에 있는 팬들에게도 쏘리 이러면 안 돼요? 네 알겠습니다 땡큐 안 돼요? 아 그래요? 좀 길게 다행히 모든 우리 멤버들은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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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항상 만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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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. 여러분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내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요 네.